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팬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황영웅 씨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황영웅 씨는 찐팬들과 함께한 수다 시간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팬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들이 황영웅 씨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팬미팅에서 팬들과 함께 웃고 울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 정말 특별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팬 여러분의 진심 어린 사랑과 응원이 그에게 큰 위로와 행복을 주고 있다는 것이 참 감동적입니다. 또한 최근 황영웅 씨의 팬미팅이 공연계에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황영웅 씨의 팬미팅은 항상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으며 그 열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팬미팅에서 보여준 그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태도는 팬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팬미팅 현장에서 황영웅 씨가 팬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모습은 정말 훈훈한 미담으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이번 팬미팅에서는 감동적인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 팬 한 분이 무대 위에서 황영웅 씨에게 전한 작은 선물과 편지는 그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팬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응원이 황영웅 씨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느껴졌습니다. 황영웅 씨는 이러한 팬들의 사랑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래하고 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황영웅 씨와 함께한 팬미팅의 순간들은 팬 여러분과 그에게 있어 모두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황영웅 씨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감동적인 노래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행복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황영웅 씨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하고 특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